자 이번에 할 것은 아주 어릴 때 분수 다루는 시간에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나오는데 그거를 계산기로 구해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자 그거는 어디 있냐면 먼저 최대 공약수 gcd 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math 버튼에 있어요. 여기 누르면 자 math 버튼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메뉴가 4개 있거든요. 맨 윗줄에 보면 지금 math 있고 number 그 다음에 이거는 complex 복소수 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probability 에서 그 확률 시간에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몇 개 나와요. 자 그거 gcd 그 최대 공약수 최소공배수는 이 두번째 넘버에 있어요. 그래서 넘버로 간 다음에 자 화살표 오른쪽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7번에 보면 여기 화살표가 있죠. 이게 이제 밑에 더 있다는 건데 자 이쪽으로 계속 눌러서 내려가도 되고 위로 누르면 맨 밑으로 가요. 자 위로 눌러볼게요. 짠 그럼 맨 밑에 있는 게 그 9번이네. 그리고 이게 gcd 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용해요. 어떤 책에서는 이건 그냥 greatest common divisor인데 어떤 책에서는 gcf 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. greatest common factor인데 뭐 책에선 그렇게 쓰는데 뭐 divisor 한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 미국 책은 애프로도 많이 쓰죠. 자 아무튼 이걸 이용하는데 자 먼저 그러면 엔터 치면 이렇게 화면에 뜨죠. 그 다음에 숫자를 두 개 입력하는 거예요. 자 한번 해볼게요. 15랑 그 다음에 컴마를 치고 그 다음에 25 이렇게 해볼게요. 그러면은 아마 이건 좀 쉬워서 뭐 머리로도 금방 나올 텐데 5에요. 5거든요. 그러니까 자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5가 나와줘야 되겠죠. 자 엔터 5 나왔죠. 자 이게 그 최대의 공약수 구하는 그 기능이고 그 다음에 최소공배수는 아까 그 지금 gcd 바로 위에 있었어요. 여기서 똑같이 요 메뉴, math 버튼 누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가면은 num, num 이라고 돼 있는데 number에요. 그 다음에 자 밑에서 두번째 8번이네요. 자 이렇게 8번 lcm 이라고 돼 있는데 최소공배수고 어 그거는 least common multiple 이에요. 자 최소공배수는 자 lcm 한 다음에 똑같이 15랑 25 해보죠. 뭐 자 15 그 다음에 25 이렇게 입력하고 자 괄호 닫은 다음에 엔터 쳐볼게요. 뭔가 엔터 하니까 75가 나왔네요. 자 요렇게 이용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한 번에 3개 뭐 4개 이렇게 동시에 뭐 구하는 그런 것도 수학체계는 나오는데 3개까지도 이렇게 문제에 가끔 나와요. 근데 계산기 TI83은 그 3개는 한 번에 안 돼요. 2개씩 밖에 안 되더라구요. 예 이렇게 그 유용한 것들이 math에 좀 몇 개 들어 있어요. 예 여기까지.